1. 대문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인트로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랑 한옥 문이 열리면서 그 뒤에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넣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한옥 대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넣어서 합성하는 인트로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수성입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에서 한옥 인트로 크로마키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고 그러한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터를 터치하면 화면에 같이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초기 화면에. 여기에서 하단에 보면 만들기가 있죠. 만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죠. 이걸 터치해서 한옥 인트로 제작 방법 이렇게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비율은 여기 화면비율이라고 있죠. 해양비율은 16대 유튜브에 최적화된 16대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을 터치해서 고급을 터치하면 여기 사진 배치가 있죠.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이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것을 터치합니다. 저는 화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 사진 지속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7초로 했습니다. 7초로 정했습니다. 장면 재난도 기본적으로 그대로 저는 쓰겠습니다. 장면 재난도 여기 보면 1.5초죠. 그리고 한 다음에 만들기 있죠. 이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하면 키네마스터의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바탕의 깔 자기가 제작하고 싶은 섹스폰 연주라든가 혹은 가수라든가 혼자기가 설교를 한다든가 그런 동영상을 혹은 사진을 찬리한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 먼저 바탕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터치해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화면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동영상인데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타인 라임 맨 앞으로 가세요. 잠시 프레이해 보겠어요. 이런 주방에서 어떤 여성이 춤을 추는 노래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가져와서 하면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가수들의 도례라든가 혹은 섹스폰 연주 등등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한옥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처음 시작을 넣어야 되거든요. 크로마키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 미디어 있죠. 미디어를 터치를 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그 한옥 문이 열리는 그런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한 동영상을 저는 여기 절개찾기에 등록해 놨습니다. 또는 현한데 일단 그 한옥 동영 크로마키 인트로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개찾기를 먼저 터치하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하단에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여기 절개찾기에 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첫째 하나 둘째 다음이 셋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하고 이 세 가지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를 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걸 문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화면이 이렇게 왔죠. 한옥 대문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화면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왼쪽에 메뉴 있죠. 이 메뉴를 이렇게 쭉 올리면요. 위로 올리면요. 화면 분할을 되는 것이죠. 화면 분할 화면을 터치해서 전체 화면을 채우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지금 모니터에 있는 이 한옥 대문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손으로 채우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툭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찼죠. 그런 다음에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 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크로마키가 있어요. 크로마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는데 화면에서 보면 크로마키할 배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죠.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켜서 화면에 이 배경 없앨 부분이 나타나도록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야 크로마키가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적용의 무척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툭 터치하면 지금 현재 이 색을 없애야 되죠. 그래야 크로마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없애려면 여기에 키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로다니 키 색상을 맞춰줘야 돼요. 이 키 색상을 이 색상과 같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없어집니다. 키 색상을 터치해서 같은 색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화면에서 아까 그 색상이 이 부분에서 사라졌죠. 사라졌고 뒤에 놀이하는 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 한옥 문이 좀 희미합니다. 이것을 진하게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이 부분을 28%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왼쪽으로 밀어서 끝까지 밀면 50%까지 갑니다. 50%까지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크로마키 하지 않은 부분이 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뒤로 가기 해서 화면의 제일 앞에서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를 축하면 이렇게 대문이 열리면서 이중 대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가져온 영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가지 지금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역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고 즐겨찾기를 터치해서 두 번째 것은 한옥 방문이 열리는 것을 적용시키고 했어요. 이걸 터치해서 화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화면 분할을 터치한다고 했죠.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전체 화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걸 딱 선택합니다. 화면이 꽉 찼죠.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은 아래쪽 부분 이쪽 부분이 타임라인입니다. 여기에서 플레이네드를 이동시켜서 크롬마키 할 이 부분을 없앨 부분을 보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하단에 크롬마키를 찾아갑니다. 크롬마키 여기 있죠. 이 크롬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저경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면 역시 그래도 안 빠지죠. 색깔이 이게. 이 색깔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할까. 키 색상 이걸 터치해서 맞춰줘야 된 한도겠죠. 키 색상을 터치한 다음에 동일한 색깔을 얘기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빠졌죠. 그런 다음에 28%를 왼쪽으로 밀어서 끝까지 밀면 50%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크롬마키 되지 않는 빠지지 않는 부분이 선명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기 뒤로 가게 합니다. 뒤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여기 프레이를 해보겠어요. 여기 동영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프레이를 하면 이렇게 방문이 이중으로 열리면서 화면이 나타나 겠죠. 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있는 그 한옥 문이 열리는 것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여기서 아까처럼 레이어로 갑니다. 조금 빨리 진행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절교차키를 등록해서 터치해서 절교차키를 터치해서 마지막 마지막 요 대문 요것을 끝에 있는 요것을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화면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화면이 꽉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리면 화면 분할을 터치한다겠죠.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전체 화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꽉 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뒤로가기 화살표를 터치해서 뒤로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다음에 화면을 위로 올려서 크로마키로 갑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는데 모니터에서 화면이 크로마키할 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플레이어드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크로마키할 이 색깔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작업하기가 쉽겠죠. 이 부분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색깔을 투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적용을 적용을 터치합니다. 이게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을 터치한 다음에 여전히 색깔이 안 빠지네요. 이 색깔이 없어져야 되는데 안 빠지네요. 그래서 아까처럼 키 색상을 터치합니다. 키 색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고색과 똑같은 것을 터치합니다. 선택합니다. 이 색이 같은 거죠. 이 색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색상이 빠졌죠. 여기 색상이 빠졌잖아요. 부서졌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 있는 28%를 왼쪽으로 잡아당긴다 했죠. 왼쪽으로 딱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대문이 선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롭마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뒤로가기를 터치합니다. 여기 뒤로가기를 터치해서 뒤로가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이 부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플레이 하면 이렇게 대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한옥 인트로 크로마키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에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 재료에 있죠.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동영상 SS로 가야 됩니다. 동영상 SS로 가세요. 다운받으려면 동영상 SS로 갑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동영상 SS이 쫙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추가로 지금 아까 한옥 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기어집이 있어요. 기어집 여기 보입니까? 기어집을 터치해요. 기어집을 터치한 다음에 기어집을 터치하면 기어집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3D 배경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비디오가 상단에 선택됐죠. 여기서 3D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걸 아래쪽으로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한옥문 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옥문 바로 이거입니다. 이 한옥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한옥문이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다운 안 받았으면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떠요. 다운로드 그래서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레이드 해보면 여기 있죠. 이거 프레이드 해볼 수 있죠. 프레이드 하면 화면에서 이와 같이 한옥문이 열리면서 크로마키 화면이 나타나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고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크로마키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옥의 담을 촬영해서 넣어놓았더라고요. 이것은 크로마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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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